이곳은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평택시 안중읍입니다. 안중읍에 있는 매태색화이어 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을 단풍 산책길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멀리 가실 필요 없이 평택시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 가을에 딱 어울리죠? 네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같이 산책을 즐기시면서 공원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매태색화이어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올 가을 평택시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면서 원택트하게 산책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